가장 높은 지대에서 이 마을 전체와 양평 생활 꿈까지 타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살려면 이 정도 높게 해서는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양계무늬 잘 어울리는 입구는 제가 또 처음 봤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뭐야 방 크기가 오전급 호텔에 갔을 때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욕실 겸 화장실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보통 투룸 크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층과 2층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점은 나라에 중요하신 분들이 왔을 때 머물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민관 영민관 느낌이에요 영민관 좋네요 좋다라는 말 말고는 뭐 무슨 표현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경치를 가지고 진짜 양평에서 플렉스한 주택 가격까지도 플렉스한 주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